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도우미 깐돌이 오빠 또 한번 오후 시간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응원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깐추리 형이 더욱더 힘을 냅니다 다양한 우리 구독자 분들의 글들을 잘 봐요 보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약간 뭐 부정적이고 뭐 약간 비판적이고 뭐 그런 것도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양한 시각이 있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상대방을 향해서 좀 비하장 거리는 그런 거를 상당히 저도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고 뭐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옳고 그러고 뭐 싫고 그런 게 떠나서 그냥 뭐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나름대로의 그 합리적인 그런 뭐 의견 아니면 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언제든지 대환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한테 좀 막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댓글은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어떤 한 분도 보니까 왜 깐추리 형한테 이렇게 찝쩍거려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깐추리 형이 약간 좀 만만하게 보이나 제가 뭐 얼굴을 안보이고 실체를 안보여서 그렇지만은 아유 참 쪽팔립니다 제가 좀 옛날에 소실적에 싸움도 잘 했어요 여러분 참 웃긴다 이런 얘기 하려니까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뭐 서로 안보인다고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젠틀하게 합시다 젠틀하게 젠틀하게 하는게 좋아요 하여튼 나이 먹어서 제가 좀 많이 부드러워졌었지 옛날에 독서옷 배일 때는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 소실적에는 그랬어요 이게 나이 먹으니까 저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죠 하여튼 참 옛날 추억 얘기하려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난리잖아요 여러분 코스닥 야 코스닥이 이렇게 형편없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천수닥이 아니야 이제 천수닥이 아니고 이제 완전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아시면 15.6%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15.6% 이달 들어서만 2018년 10월달 이후 최악입니다 제가 얘기 한 번 했죠 2018년 10월달이 완전 폭망이었다고 그때 완전 죽사발났어요 완전 이때 그 이후로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022년 1월이 좀 그 꼴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코스닥이 보면은 아주 웃기는 기업들이 많아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 그 에코프루비엠의 내부자 거래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여튼 기업들이 진짜 지금 우리 주주들을 완전 엿매 기능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횡령 내부자 거래 이런 놈들은 내가 볼 땐 다 손목 잘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냥 아유 못하도록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피해 맞으면 근데 주식 거래 정지인데 이상 시총 순위가 올라갔어 아주 황당해요 어떻게 또 시총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정사가 되면 폭망하겠죠 폭락할 텐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오히려 뭐 지금 상황에 주식 거래 정지 다닌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달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아주 급락장을 연출하면서 그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그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이 1년 10개월 만에 최소 수준이야 1년 10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지금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조 7,433억 7조 7,433억입니다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2020년 3월 달에 보니까 1평균 거래대금이 7조 1,228억 원 이후 가장 적다 가장 적다 그만큼 코스닥으로 들어온 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시들어졌어요 식어졌어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약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개인의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는 거야 개인의 투자 심리도 위축된다 그래서 개인은 그 추세를 쫓는 경우가 많아서 주가가 상승할 때 개인의 거래대금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개인의 거래대금도 같이 증가한다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거래대금도 줄어든다 뭐 그렇게 보는 건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15.6% 정도 급락을 했죠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2018년도 10월 달이 최악이었어 이때는 마이너스 21.11이었어 마이너스 21.11 완전 거의 폭락이었죠 지금은 약간 그때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겪어보면 알 거예요 담대집니다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뭐 이 정도 버틸만 해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25일에는 그 889.44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해 3월 10일 날 이후에 10개월 만에 900선을 내주는 거예요 900선까지 깨졌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뭐 바이오나 게임, 2차전지 이런 성장주가 포진한 코스닥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바이오 아주 작살났죠 지금 게임도 완전 미칠듯이 떨어지고 그래요 지금 2차전지 봐요 죽겠어요 나 보면 2차전지 보면은 머리 뽑히는 것 같아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바이오 게임 2차전지가 완전 박살났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더불어서 횡령, 내부자거래 이런 기업 내에서 발생한 악재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 새 첫 커레일이죠 지난 3일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 정도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시돼가지고 주식거래가 정지됐어요 지금 아니 도대체 그 돈을 빼갈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회사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의 개판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말 보니까 또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시가총액이 2조원이에요 2조원 코스닥 시장에서 22위였어요 22위 그리고 또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기업의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요즘 잘 나갔잖아요 에코프로에 50만원 넘어가가지고 60만원 간다 난리치고 아우승이었는데 여기에 그 핵심 임원들이 2020년 내부정부를 이용해가지고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파장이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 보도가 나왔겠죠 그래서 지난 26일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19% 이상 급락을 합니다 완전 떡락을 하는 거야 떡락 그래서 이런 놈들은 내가 볼 때는 단두대 올려야 돼 딱 단두대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여러분들 주가가 20% 정도 빠진다는 것은 엄청난 큰 손실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이거 진짜 이 손실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냐고 누가 보상해줄 거냐고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2018년부터 시총 1위를 지켜왔는데 시총 1위...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더듬네 하여튼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를 지켜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꼈어요 한 번 제껴가지고 한때 1위 오르기도 했어요 그랬던 기업이었던 거야 잘 나갔다는 거죠 결국은 2위까지 했으니까 1등을 했다가 다시 2위 했다가 하여튼 그 정도인데 갑자기 한방에 훅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 시장을 대표하는 그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악재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터지고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훼손돼 버린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이런 무질서하고 이런 완전 윤리의식이 땅바닥에 있는 이런 코스닥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냐는 거야 뭐 오스템 결국 오스템도 그렇고 에코도 그렇고 그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떨까 굉장히 의심이 가는 거야 또 제2, 제3의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 또 에코프로비엠이 나오는 게 아니냐 다들 겁먹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보면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약해 내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선처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완전 퇴출 시켜버려야 돼요 완전 영원히 미국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려 가지고 그냥 깜빵에 쳐넣어야 합니다 30년 50년씩이나 하는 거야 거기서 사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대충대충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해서 끝나버려 보면은 이러니 누가 미쳤다고 코스피 코스닥에 다 투자를 하겠냐는 거지 하여튼 지금 개인의 코스닥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도 줄어들어요 벌써 전월달에는 11조 2천억 정도 됐는데 9조 3천억으로 줄어듭니다 한 16.5%가 줄어들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했어도 3월달에 8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최소 최소 계속 줄어드는 거야 개미들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각국의 유동성 그 긴축 기조로 인해 가지고 성장주에 불리한 그 증시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성장성이 가시화한 기업 등을 약간 선별하고 잘 구별해서 투자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묻지마 투자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성이 뭔가 좀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을 잘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다시 부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상단이 정해져서 조달금리 내지는 자금에 대한 상원 압박이 내려간다는 기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당분간 성장주 약세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 중에서도 이익의 현실화가 가까운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중심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실제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보고 잘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주분 중에 코스닥 쪽에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잘 구별해야 하셔야 합니다 잘못 구별하면 그냥 한 방에 훅 가요 하여튼 이런 위험성도 있고 리스크가 크니까 이왕이면 그냥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모든 게 편해 그냥 배당이나 조금씩 조금씩 받으면서 꾸준하게 수량 늘리는 것이 결론은 장땡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여튼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저녁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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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